찬란한 눈에서 막 보여진 섬멸연나 섬멸연나 누군가를 닫지 못하여 좌우 운명한 날 또 굴러올게 I like you, I like you, I like you, I like you I like you, I like you, I like you I like you, I like you, I like you 지은이도 샬러리 밴드 We are the stars 네 맘속 깊숙이 들어가 날 갖고 온다 던져볼 수도 없게 일식, 몸, 한 번의 절 끝까지 날 모두 신경을 세워 섬멸연나 던져볼 수도 없게 넌 우리를 할 수 없어 넌 I feel the vibe 고구로운 신상에 두고싶은 나두가 넌 묘한 국명을 따라 넌 즐겼던 세상 속 좌우를 뚫린 뒤 이 순간이 뻔한 거야 ECHO, WRACY, SURE IS ECH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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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명해지는 캐스트리 너로 와성된 favorite 넌 널 맘속으로 간답게 원해 넌 푸신다는 flashlight 난 널 말도는 satellite 결국 찾아야 되세요 타일러! Let's go, alright! 시대란게 잘 적게 Finally united 기다렸어 이 순간이 올 때까지 지금부처럼 될 때 new pela rock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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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 Spin 첫 Blog입니다 2023 ab 6 월드чор 퓨처 에 오신 우리 태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 드렸고요 네 여러분 처음 곡부터 열기가 쏘옥, 오케이 쏘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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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83, 86, 월드 투어 감사합니다 네 인사도 이미 필요없죠 열기가 너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먼저 까먹어놓은 우진진 랩핑뉴 키특망망 아하 저희가 개인 인사는 아직 안 했죠 그쵸 너는 이미 탁탁한 아이디아 올리래요 개인 인사만 해볼까요 제가 탁탁한 아이디아 해볼까요 동현부터 동현나 봄 키특크로 랩핑뉴 동현나 봄 키특 g incarceration very long 동혜 대중 봄 이곳은 인크라임입니다. 하루미 죽여주었고 3년이 죽여요 어제 방에서 혼자 왔어요 처음에 대화가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어 이 땅 따로 왔니? 땅 따로 왔니? 땅 따로 왔니? 네 다시 한번 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크랩을 많이 받으세요 이번 AB6 월드 투어 더 퓨처 말 그대로 예비와 에비뉴가 함께 발먼저 걸어갈 미래를 담은 콘서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에비뉴가 정말 많은 걸 준비했죠 에비뉴가 듣고 싶은 노래들부터 신곡까지 다 준비했으니까요 에비뉴가 듣고 싶은 노래들부터 신곡까지 다 준비했으니까요 자 오늘 다같이 살릴 준비 됐죠 여러분